안녕하십니까 조효수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10월 4일입니다. 어떻게 연휴 잘 쉬고 계십니까? 어제 방송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SBS 집사부일체 이낙연 전 대표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집 대통령 후보 윤석열 후보부터 시작해서 이재명 후보 그 다음에 어제는 이낙연 전 대표였습니다. 방송 잘 봤습니다. 잘 봤고 기억에 남는 것은 김숙희 여사님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의 부인 만들어준 음식이 먹고 싶었습니다. 음식은 진짜 남도 음식이라 상당히 인상 깊었어요. 그러니까 된장찌개도 그렇고 그 다음에 홍어로 전 부친 거 이거 진짜 제가 먹고 싶었습니다. 저는 음식을 되게 좋아합니다. 아마 그 인자담이고 그런 거 외에는 뭐 그 다음에 이낙연 대표 노래 부른 거 노래는 이장희의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노래 뭐 한 중간 정도 하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쭉 이제 뭐 질문 내용에 답한 거 뭐 이런 거 쭉 있었는데 뭐 썩 재밌지는 않았습니다. 재밌지는 않았는데 그 내용을 이제 쭉 얘기를 좀 드려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방송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방송이라는 게 이게 그러니까 어떠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런 거는 집사부일체 같은 그런 방송은 흥미도 상당히 필요한 거거든요. 재미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 거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방송한 거 말고는 두 사람 다 썩 재미는 없어요. 재미는 없었고 뭐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개인적인 얘기인데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뭐 질문한 거에 대한 이제 제가 이제 들은 것 중에서 기억나는 거는 지지율에 대해서 1위 1비 하느냐 그러니까 이건 다 물어보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1위 1비 한다. 그리고 아주 안 좋을 때는 아내한테 상의한다.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러면 이제 부인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길게 보라고 조언한대요. 왜냐하면 지금 뭐 지지율은 계속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쏙 좋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재명 경기지사에 비해가 저는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안 좋은 성적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좁혀나갈까 고민고민 많이 한다. 그런 게 많이 느껴졌어요. 느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질문에 이런 질문 또 했죠. 그러니까 그 원래 다 물어봤던 거 아닙니까? 그죠?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이제 이지사한테 물어보니까 이사 그러더만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그러니까 저와 문재인 정부에 큰 숙제를 주신 분 그러면서 이제 검찰개혁을 또 얘기해요. 검찰개혁이라는 현실의 숙제를 줬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지사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래 그러니까 이낙연에 있어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어떤 사람인가라고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미래 숙제를 계속 주시는 분 하면서 기본소득이라는 미래 숙제를 줬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두 사람에 대해서 뺏고 싶은 거 이건 다 물어보잖아요. 그죠? 다 물어보니까 거기에 이제 그 윤석열 후보한테 뺏고 싶은 거는 투박함을 뺏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치도 좀 부드럽고 투박하고 그러니까 이 때 묻지 않은 질그릇 같은 이런 게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투박함을 자기는 뺏고 싶었고 그 다음에 이 지사한테는 저런 걸 뺏고 순발력을 뺏고 싶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 대한 대처 방법이나 요번에 대장동 사건 이런 거 대처하는 거 보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에 대해서 순발력이 뛰어나다. 그러니까 그런 걸 자기는 뺏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이런 질문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사와 윤 총장보다도 혹시 나은 건 어떤 것이 있느냐라는 걸 물어봤을 때 그러니까 이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경험이다. 나는 이 두 사람보다는 정부와 국회, 중앙부처, 지방정부, 내정, 외교 어디에도 나는 모든 경험을 다 해봤다. 이런 자신감. 그런 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그러니까 20대 대통령은 나다라는 질문에 자신 있게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고 대한민국은 올해 선진국으로 편입했고 선진국 과제는 굉장히 노련한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두 사람보다는 내가 리더십이 경험이 더 많고 하기 때문에 더 낫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또 대한민국 경제 80%는 무역에 의존하기 때문에 외교가 필수인데 외교를 해 본 사람은 저밖에 없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사람을 비교를 또 했어요. 그렇죠. 비교를 하고 그리고 또 이런 부분 그러니까 앞부분에 있었는데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그러니까 선생님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때 그리고 중학교 때 자기를 도와주신 선생님들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하면서 자기는 되게 흑수저였다. 어렵게 살았다. 이렇게 살았는데 선생님이 중학교를 꼭 가라. 저희 부모를 설득을 해서 광주로 유학을 했다. 유학도 뭐 하숙 진짜 어렵게 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선생님에 대해서 저는 도움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또 친구도 얘기를 합니다. 대학에 있어서는 친구가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다 댈 테니까 너는 공부만 해라. 사실 준비를 해라. 라고 했던 그 친구가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자기를 도와준 사실보다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도와준 게 하나도 없다. 라고 하는 친구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국회의원 사태에 대해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심정을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만 없다라는 돌아갈 곳이 없다라는 절박함을 국민에게 알리고 싶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때 약간 울먹이는 것 같은 느낌이 저는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그러니까 절박함을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절박함을. 그러니까 국민에게 그런 절박함을 얘기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노래를 불렀는데 그게 나는 국민 여러분께 모두 드리고 싶다고 하면서 이장희의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를 불렀습니다. 노래 실력은 제가 점수로 매기자면 한 70점? 그 정도. 하여튼 잘 봤습니다. 방송 잘 봤는데 저는 진짜 기억에 남는 거는 부인께서 김숙희 여사께서 만들어준 그 음식을 먹는 패널들이 되게 부러웠습니다. 남도 음식 그 음식이 먹고 싶었어요. 자 오늘은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방송은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